저 아래사람 아니 한바팀 아 죽겠는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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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놈이라고 그만 죽에서 I made it in the ticket time I'm calling on you I'll think you made it something 그거 곤총에 헤드 한데마저 죽어요 9mm 곤총에 헤드 한데마저 죽어요 와 차고에 차 없다 차고에 차 없어? 차 타러 온다 얘 쟤 잡자 제발 총 오케이 나이스 안녕 없어 차 없어 아 차 타고 와야겠다 저거 타고 와서 보급품 먹으러 가서 부스스 온리 부스스 우승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차량 고정스폰이었어가지고 뭐였는데 차고에 고정스폰 나올 때 지금은 이제 고정스폰 안 나와서 사람들 별로 많이 모이진 않아요 이제 이제 사람들이 알지 차고에서 생각보다 차가 안 나온다는 아니까 차라리 뭐야이 포크스님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1등? 어우 고정스폰 어 보급품이 진짜 코빼기도 안 보이네 앞에 유에이지 앞에 유에이지 지금 보급품 찾으러 가는거 아니야 그냥 죽을때까지 쫓아가야죠 상자들 아맨 네 어디야? 어디야? 오 저 보호공 아니에요? 아 있네 내렸다 뺑소니 잼 음 먹을 것도 없네 거짓네 저기 UAG가 있네 보급품 와 멀다 오 두 개 떨어뜨리네? 하나 찍어놓고 이거 먹고 저기 먹으러 가죠 이 가카우른 쪽에 떨어졌거든요 와 이거 채석장 위네 채석장 극혐인데 책장 안에 떨어지는 거 같은데 아 극혐 중에 극혐인 채석장 에미사고 나오면 버려야죠 버려야지 뭘 어째 버려야지 버리버려야지 버리버려야지 부스스 나오면 부스스 쓰고 와 에미사 하 하 하 하 아 아 이걸 냅두고 가야되나 진짜 에이 에이 버려 에이 여기 3레벨 가방 연하라 방어 바보 같은 자식아 대킥 스크스 진짜 아무것도 못먹는다는게 슬프다 이거 다 끼면 애미사로 다 죽여버릴수가 있는데 애미사 버리고 간다 잘있어라 애미사 잘있어라 애미사 저기 보거품 저게 아까 떨어뜨린 보거품인가보네요 각하 오른쪽 오 각각각각각각 나왔네 어 강나왔다 저기 보기세가 났다 저기는 사람이 있겠다 도로, 도로 근처 일평측에서 기다려야지 일평측에서 기다려야지 뭐야, 어디 갔어? 여기네? AW 탄만 버려야지 이거 먹어라 타는 버릴거다 어? 저기도 자세가 났네? 아, 왜? 내가 먹을거면 버려야지 내가 안 먹을건데 내가 못먹은거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순 없지 내가 못먹은거는 다른 사람한테 줄 순 없지 가야하자 그가 어떻게든 이리ми 봉지 잠시 아.. 세대 저 정도면 충분히 경고 메세지는 날렸겠죠? 지금 보급 먹으러 가면 진짜 자살행이다 어디 떨어질까? 이번 보급은 완전 어그로 보급이거든요? 먹으면 뒤져 뒤지는 보급 이리로 가야되네 아 또 여기 떨어져? 좀 더 앞에 지금 가는건 좀 위험 부담이 큰데? 보급은 먹으러 가는거 아니에요 이거? 늪지대 싸움이네 나 여기 너무 싫어하는데? 저기도 차 세워놨고 사방 애들 있겠구만? 여덟명 아 저기 떨어졌네 대놓고 어그로 보급 저게 길리가 나온다면 그냥 딱 기가 막힌대 먹으러 가볼까? 아 먹으러 가면 쳐맞는거 100%인데 여 앞쪽에 세워넣어서 몰라 가 그냥 남자아이가 뭐 있으세요? 아무튼 지금 전부 거품 그런 거 제거 바로 다 이런 womb 공유 여기 풀은 너무 잘 보이는데? 처맞고 죽겠는데? 촛불에 한 명 누워 있을 것 같고 집 늦조겐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명 죽였으니까 건물 한 명 나머지 두 명 풀밭에 있을 것 같은데? 왼쪽 언덕 조심합시다 이쪽 넘어올 확률이 높아요 이쪽은 뛰어올때 견제 안한거 보니까 없는 것 같고 오른쪽 언덕 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여름에 있는 것 같고 여름에 있는 것 같고 여름에 있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것 같고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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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 끝에 한 명 있네. 저기 한 명 꼼지락꼼지락거리네. 한 명 체크. 나머지 두 명이 어딨냐. 다음 자기장까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대킥을 버렸어요. 부스스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상을 대비해서 들고 있어야 돼. 제가 쟤 쏘는구나. 한 명 줄여줬고. 개꿀. 저기 풀 안에 있네. 오른쪽으로 돌아올 것 같아. 한 놈은 왼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쟤를 안 쏘는 거 보니까. 여기 있을 것 같아. 1등 각 잡고 있는 것 같아. 오른쪽으로 돌죠. 한 놈. 누웠어. 내가 쟤를 잡을 수는 있는데. 한 놈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한 놈의 위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이번엔 이번엔 앞에 있었네. 어흐어 으으! 근데 어떡해? 공캐로는 인식이 못해 애들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1등 많이 해가지고 애들이 조금 잘해지기 시작한다? 아